로데시바르즈의 카운터 UAV 안티드론 솔루션인 아드로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아드로니스 솔루션은 크게 탐지 식별 솔루션 그리고 드론의 위치와 드론 컨트롤러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향탐지 솔루션 그리고 드론에 대한 무력화를 할 수 있는 무력화 솔루션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제안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고 계시는 아드로니스 D라고 하는 방향탐지 솔루션은 DDF-550이라고 하는 방향탐지 수신기와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ADD-078SR이라고 하는 방향탐지 안테나와 같이 연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지도상의 드론의 위치와 드론 컨트롤러에 대한 위치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최적의 안티드론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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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